할렐루야 오늘 새벽 재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제가 좀 재성스러운 마음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의 일로 또 가정의 일로 또 여러가지 분주한 가운데서도 또 힘들게 오신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특별하게 결심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특별히 새벽 기도회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정말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이시죠 사실 이 표적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일곱 가지의 기적 그것을 표적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표적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이 어떻게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여러 가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긴 합니다만요 본질적인 변화를 주실 수 있는 분 그것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화학적으로도 물, H2O하고 알코올하고는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본질적인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 본질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은 오직 주님께로만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표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표적과 함께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반응과 행동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왔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시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단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주님의 때, 주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역이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적인 마음으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뭘 지금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기대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예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마리아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할 것 같다는 그 강한 믿음 때문에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5절 반응을 보시면 하인들에게 이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고백할 수도 없고 시킬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 믿음을 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확신 속에서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인들의 반응이죠 하인들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갑다 지금 결혼식 한창 중인데 왜 이 정결 예식 거룩한 유대인의 어떤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는 이 항아리에다가 왜 갑자기 물을 부으라고 하는 것인가 그렇죠?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결혼식 한창 진행 중인데 모두 다가 지금 파티에 흥이 도두어져 있는 이 상황인데 지금 갑자기 왜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에다 물을 담으라는 거냐 그것도 가득 채우라 하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할 때에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에 이 믿음을 갖고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을 떠서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야기합니다 갖다 줍니다 그리고 연회장이 내뱉었던 놀라운 말에 하인들은 어쩔 줄은 모르는 것이죠 연회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하되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다 취한다면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게 일반 상식인데 여기는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 내어 놓네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하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하인들이 그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의 이야기 또 마리아가 취했던 행동 그리고 하인들이 했던 반응 그리고 연회장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말 뭐냐면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제일 좋았다 연회장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하인들이 갖다 주고 맛보고 내뱉었던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뱉었던 말이 예언과도 같은 말이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제일 좋은 포도주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제일 좋은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본질적인 변화를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선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연회장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하인들, 연회장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입니다 이때까지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현재까지 제자는 다섯 명입니다 처음에 세례 요한을 쫓아갔던 두 제자가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요한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두 제자가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의 형제죠 베드로에게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을 만나죠 빌립은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같은 베세다 사람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명이 된 거 아닙니까? 빌립이 오늘 본문 전에 제가 주일날 설교할 거지만 나다나엘을 만나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고 이야기를 하고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고 내가 너를 봤다 언제 봤습니까?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봤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바로 주님을 쫓아오죠 그러고 나서 사흘이 지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적어도 다섯 명이 있는 거예요 요한이 갔기 때문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갔을 것 같습니다마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섯 명이 예수님 주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한 번도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냥 말만 듣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왔습니다 참된 제자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 그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하인들과 같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그것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에게서조차 제일 좋은 곳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올 만큼 이 제자들이 갖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 모든 모습을 보고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구주이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임을 참되게 마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었다는 것은요 행함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또는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은 개명대로 살겠다 이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요즘 믿음하고 행함이랑 너무 분리되어 있는 것에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은 잘해도 실제로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괴리감을 느끼지 않고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다 그런 거야 그냥 믿지만 행함이 좀 부족해 그래서 서로 이렇게 격려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유대주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율법주의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행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씀했을 때는 이 기록 가운데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큰 결단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주님 앞에 이제 모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 가장 좋은 포도주로 무엇보다도 본질적인 변화를 주시는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이제 믿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하인들, 또 연회장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모든 것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자기들만이 알고 있었던 이 비밀을 오늘 우리는 함께 읽으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하인들, 연회장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2015년도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우리 한 해 동안에 펼쳐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께 우리 모든 믿음과 소망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늘 푸는 선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어디에서든지 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수 있는 또 주어질 수밖에 없는 또 열매 맺어질 수밖에 없는 그 참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제자들의 마음이 되어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께 했던 반응들 또 아무것도 알지 못한 하인들이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이 기적의 현장 가운데 나아갔던 그 모습 그리고 알지 못한 이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한 연회장의 입술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선포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본질적인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다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인데 오늘 이 현장 가운데 우리도 초청받았습니다 오늘 2015년도를 시작하는 저희들 기도로 시작하는 저희들 믿음으로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의 마음과 같이 우리들 또한 주님을 온전히 믿으니라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믿고 쫓아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들이 이곳에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거칠에만 하는 물로 정결 예식으로 손과 발만 씻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체화된 포도주가 들어가서 참되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나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떠납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떠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첫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